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은퇴하고 뭐 할 거냐는 질문에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은 아이 뭐 그냥 사이나 다닐 거라는 말일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크고 작은 산을 오르는 것으로 건강도 다지고 친구도 만나고 시간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특별한 장비를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전 강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 산들은 널려져 있고 그래서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자 취미가 바로 등산입니다. 그만큼 등산은 중장년층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최고의 운동이자 취미생활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을 것 같은 등산도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이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되레 내 몸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 스포츠이자 국민 취미생활인 등산이 어떤 분들에게 독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산에 오르다 되레 건강 망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등산이 독이 되는 사람들 첫 번째, 허리에 통증이 심한 사람 세상 제일 미련한 사람이 몸에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취미야 하면서 참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운동하면 다 나아 풀어져 아닙니다. 통증이 있는데 아픈 비위에 부담을 주는 운동을 하면 몸만 더 망가질 뿐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거나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분들은 등산을 피하셔야 합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걷다 보면 풀릴 거라고 무리하게 등산길에 오르면 하산길에 엎여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빈패입니까? 허리 통증이 있다면 허리 주위의 근육과 인대가 굳어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에 더해서 허리에 큰 무리와 자극을 주는 등산은 좋지 않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등산보다 가벼운 걷기와 수영이 좋습니다. 산에 오르거나 내려올 때 평지를 걸을 때와는 달리 자연스레 허리를 굽히게 되고 울퉁불퉁한 산길을 걸으며 균형을 잡기 위해서 허리 근육을 쓸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때 허리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등산이 독이 되는 사람들 두 번째 심장이 안 좋은 사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산행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부정맥은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심장의 정상적인 리듬이 깨지는 다양한 유형을 통칭하는 병명일 뿐입니다. 발작성 빈맥도 있고 심실성 빈맥도 있고 부정맥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병명을 갖게 됩니다. 허리가 안 좋다고 말하지만 원인과 통증이 일어나는 곳이 다 다른 것처럼 말이죠. 산에 오르면 당연히 숨이 가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숨이 차오르게 되면서 부정맥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비율은 중년 남성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남성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근경색을 알았던 병력이 있으시다면 최소 1년의 시간을 두고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의사가 등산을 해도 괜찮다고 할 때 그때부터 등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산에 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사가 가파른 지역에서 괜한 승부욕으로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계신데 그거 좋지 않은 산행 습관입니다. 쉬며 쉬며 올라가는 것이 훨씬 좋은 등산법입니다. 중간에 쉬며 쉬며 올라가는 분들에게 다가와서 야 너 체력이 그것밖에 안 돼? 뭐 또 쉬어? 뭐 이러면서 자기 체력 센 거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죠? 에이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풍 떠시면 안 됩니다. 아참 그리고 탈수 상태가 되면 심장에 더 안 좋으니까 땀 흘린 만큼 충분하게 물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산이 독이 되는 사람들 세 번째 무릎 안 좋은 사람 무릎 아프다고 무릎 안 좋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아픈 무릎 참아가며 등산을 가는 것은 무릎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니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나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픈 무릎 핑계대고 운동하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주변 인대와 근육이 약해질 것이고 또 운동하지 않으니 체중이 불어 관절의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도 떨어져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상황은 나빠지는 것이죠. 무릎이 편치 않은 분들 중에서 산에 가고 싶으시다면 우선 시간을 두고 등산이 가능한 다리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실내 자전거 타고 수영 같은 운동을 매일 꾸준히 30분 이상 하면서 뼈와 관절 인대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든 다음 등산을 가시는 겁니다.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한 분들이라도 등산 가실 때는 스틱을 꼭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럽니다. 특히 산을 내려올 때는 자기 체중의 5배에서 7배 더 무겁게 하중이 무릎에 실리게 되는데 이때 양손에 스틱을 쥐고 이용해서 땅을 짚고 내려오면 무릎이 받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등산이 독이 되는 사람들 네 번째 마지막 평소 운동하는 사람 등산은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균형감각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등산이 국민 취미생활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운동한 턴 사람이 갑작스레 운동을 하게 되면 뼈와 관절을 둘러싼 인대와 근육이 긴장하고 심하면 염증 증세가 나타납니다. 균형감각도 무뎌져 산길 걷다가 발목 접질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특히 비만인 사람은 산에서 내려올 때 배낭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약해진 무릎 연골이 손상돼가지고 산행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섰다가는 몸 다치고 행여 친구들에게 부담만 줄 수도 있습니다. 등산은 누가 뭐래도 중장년들에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등산이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리통증 심하고 심장 안 좋고 무릎관절 나쁘고 그리고 평소에 운동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등산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산에 오르기 전 그리고 내려와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줘야 하고 산행 후에 무릎 부위가 뜨겁게 열이 나면서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냉찜질을 15분 정도 해서 가라앉히는 것이 계속 등산을 다닐 수 있는 무릎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래도록 국민 취미생활인 등산을 즐기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